안녕하세요 여러분 펀텔입니다. 제 화이팅! 자 여러분들 다가오면 2022년도 새해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씻습니다. 일단은 2021년도 다만 다만 했던 한 해가 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. 좋았던 일은 기억에 좋은 추억으로 나오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쁜 기억들은 좀 잊어버리시고 2022년도에는 떼돈 버셔서 펀텔TV 다바퀴 사주십시오.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저를 하기는 좀 그런가요? 네 감사합니다. 2020년도에도 여러분들 신차 소식 그리고 캠핑 네 여러가지 콘텐츠를 통해서 재미있는 영상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자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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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.